안녕하세요 모델링 강의 입니다 자 이번 모델링 강의에서 사용될 맥스 버전은 2017 버전입니다 맥스 2017 버전을 통해서 모델링 강의를 진행할텐데요 버전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버전은 상관없구요 제가 모델링 강의는 맥스 2008부터 2009, 2010, 2013, 2015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모델링 강의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2017로 새롭게 강의를 진행할겁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모델링 강의의 목적은 기능을 익히는 겁니다 기능 습득 이라고 할 수 있죠 맥스에는 다양한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것들 단시간 내에 습득하는 데 가장 좋은게 바로 모델링 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들어서 모델링 강의를 진행할거구요 초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초보부터 시작해서 어느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매뉴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초고부터 시작해서 중고까지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걸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할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메뉴를 보면서 강의를 설명을 드릴텐데 약간 좀 중고난방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화면에 그리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드를 끄는게 좋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위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자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시스템 유닛 셋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유닛이 인치로 되는데 우리는 밀리미드를 기본 단위를 쓰죠 자 여기 밀리미드를 바꿔주시구요 나머지는 일단 모델링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에서 역시 체크하시구요 역시 밀리미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OK 눌러주시구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밀리미드 단위로 세팅된 거구요 자 맥스 2017로 오면서 여러가지 환경들이 좀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아이콘의 모양이라든지 모습도 바뀌구요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 강의에서는 정말 불필요합니다 자 우선 책장을 하나 만들어 볼텐데요 자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어떤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물체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탑 화면에서 만들 수도 있고 프런트 화면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라는 화면에서 어떤 책장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모델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간단한 건데 모델링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첫번째 책장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책장의 어떤 골격이 있겠죠 골격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책장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큰 어떤 책장이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책장이 된 행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새롭 행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순히 책을 꽂을 수 있는 행태로만 될 수도 있구요 또는 작은 행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칸칸이 이렇게 나뉘어진 행태로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골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 골격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즉 골격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주로 모습을 보면은 사각형 형태에 이루고 있죠 사각형 즉 이거는 박스 행태입니다 박스 행태 박스 즉 정육면체를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골격 자체가 바로 정육면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그레이트 아래에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박스로 만들어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시리장 같은 거 시리장도 보통 이런 식으로 박스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행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델링이죠 골격을 일단 갖추고 그 골격을 변형을 주어야 됩니다 변형 그게 바로 이 모디피에 있는 어떤 명령어들이나 또는 edit라는 특정한 명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행태로 변형을 하는 거죠 변형 또는 수정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장을 만드는데 약간 길다는 행태로 책장을 만들 겁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책장 지금 책장 관련 이미지를 보면 지금 포탑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죠 박스 이것도 박스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박스 하나로 다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박스를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들 것은 이런 행태입니다 이런 것 이런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다양한 행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의 책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박스를 생성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탑 화면에서 만들 것인지 프런트 화면에서 만들 것인지 또는 퍼시픽 시브라는 화면에서 이 골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책장을 여러분들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 볼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이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는 탑이고요 즉 위에서 쳐다보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왼쪽에서 물체를 쳐다보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측에서 물체를 쳐다보는 거죠 그럼 이 물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정면이죠 정면 정면에서 물체를 쳐다볼 때 이 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럼 저는 정면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골격 자체를 정면에서 만들어서 물체를 변행해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위에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탑 화면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왼쪽이나 우측에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를 딱 직관적으로 쳐다봤을 때 어느 방향에서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지 가장 잘 보이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론트 화면에서요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마우스를 놓으시고 드래그 합니다 자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별도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우측에 오셔서 파라메다 부분에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으로 진행되죠 이 상태에서 값을 의미합니다 자 1500 높이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위더스는 가로 방향입니다 350 그다음에 해에선 두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 탭키 다시 누르시고요 저는 지금 탭키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500 입력하고 탭 탭 움직이죠 다시 탭 자 5개 1 1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줌 익스텐더 올 시켜서 전체 화면으로 다 보고요 자 알트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힐프트 드래그 하면 이렇게 오르빗이라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거는 화면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오브젝트를 이동한 오브젝트를 해전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화면을 해전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물론 아래쪽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병행 화면에 있는 부분이 그리드라고 얘기하는데 복잡해서 보기 싫죠 자 화면을 하나씩 선택하시면 지 자를 넣습니다 영문자 지입니다 지 그리드 약자 지 그럼 없으시죠 그러면 이동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걸 어 이동툴 선택하시고 절대자표로 바꿉니다 0 0 0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컴퓨터 2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합니다 이 에디터블 폴리라는 것은 물체를 수정하거나 변행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에디터블 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손바닥 모양이 변하죠 이때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십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 귀찮다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경계선에다 마우스가 뜯어내면 하소표 모양이 바뀌죠 이때 들어가십시오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요 물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사각 선택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키보드 J 를 누릅니다 J 를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 박스가 지금 나타났죠 다시 J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이게 하죠 바운딩 박스 이게 나타나게 편하다 그러면은 나타나게 하시고요 나타나게 불편하다 그러면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책장의 어떤 그 수납이죠 수납 공간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키보드 키보드 F4번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였던 선들이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누릅니다 자 그 선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엣지 페이스라고 엣지 페이스 F4번입니다 단축키 엣지 페이스 자 또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엣지 페이스라는 부분 있죠 이걸 체크하셔도 되고요 자 폴력은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것들은 기본 강의 다 다루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프론트 화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컨트롤키 누르고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선택 해제 하시고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선택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선택하면은 전체 면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으 수납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요 요렇게 안에 수납 공간이 있죠 이걸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인서트라는 게 있죠 클릭하시고요 어 다시 보면은 인서트 세팅 버튼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요게 귀찮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거는 맥스 어 2013인가 2013 버전부터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귀찮으신 분은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보면은 어 자 요게 어디있더라 요게 있죠 인어버 캐디 컨트롤이라고 있죠 자 요걸 체크 해제하시고요 OK 누릅니다 그럼 다시 세팅 버튼 누르시면 요렇게 뜹니다 다르죠 이게 편하신 분은 요렇게 하시고요 또는 앞서 어 기본 세팅이 어 요 캐디 라는게 편하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 요걸로 그냥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보면은 위쪽에 그룹이라 되어있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폴리곤으로 바꿔줍니다 이 그룹이라는거는 다섯 개 선택되어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하나의 어떤 행태로 인서트를 시켜주는 거고요 폴리 바이폴리곤 이라는거는 각각의 면바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룹 그룹으로 하면 될까요 그룹 상태에서 요 인서트 값을 좀 마우스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섯 개의 면이 하나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요걸 바이폴리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각각 따로 존재하죠 이게 그룹과 바이폴리곤의 차이점입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켜 가지고요 다시 클릭하면은 그룹 다시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이폴리곤이 되는거죠 자 요 상태에서 값을 입력해서 이 안쪽으로 메이 평행 복사되는 그 강도를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한 15 정도 요렇게 입력하시고 바이폴리곤을 바꿔줍니다 자 오케이 버튼 클릭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면이 전부 안쪽으로 15mm만큼 평행 복사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납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안으로 속 들어가 있죠 수납공간이 자 요걸 익스트로드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로드 세팅 버튼 누르시고요 요거는 그룹이냐 바이폴리곤이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35mm 자 그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안으로 속 들어가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면이 안으로 들어간걸 볼 수 있죠 자 조금 더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 집어넣고 싶으면 되죠 자 마이너스 420 하겠습니다 420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프라이 이거는 오케이 오프라이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케이 를 누르겠습니다 자 메뉴 안으로 속 돌아간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수납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수납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를 보면요 모든 이미지는 이 엣지 부분이 약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수납을 할 때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닫히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깎아내야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은 미니마이즈 비포트 톡이라고도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바뀌고요 엣지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모든 엣지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도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혹시나 선택을 할 때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인허그 백킹이라고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인허그 백킹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포트 상에서 물체를 선택할 때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기능이 인허그 백킹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항상 돌려보십시오 돌려서 다른 쪽이 선택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트키 누르고 마우스 1부터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챔퍼를 정의할 겁니다 챔퍼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1mm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확대를 보면 이렇게 1mm씩 챔퍼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값을 좀 첨가시킬까요 3.5mm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이게 역시 각이 져 있죠 Apply 한번 클릭하시고요 값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다시피 3.5mm에서 값을 조금 떨어뜨리면 이게 깎아내주는 거죠 깎아내면서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챔퍼를 여러 번 작업하면 마치 필렛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1.5mm 정도 할까요 1.5mm OK 누르겠습니다 이 역할은요 이런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서리가 각이 져 있는데 챔퍼를 하게 됩니다 3.5mm 챔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3.5mm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5mm가 되는 겁니다 채도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깎아내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깎아내주는 거죠 자 여기 여기까지가 3.5mm 여기서 여기까지가 3.5mm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세그멘트가 즉 엣지가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엣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두 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제가 챔퍼를 정의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상태에서 챔퍼를 한 번 더 정의하면은 요 선 사이에 요 선 사이에 다시 챔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하나의 각진 각진 부분에 다시 챔퍼를 정의하면은 마치 부드럽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즉 필렛과 같이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운딩이라고 하죠 라운딩 이런 획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도 또다시 챔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요 상태에서 다시 챔퍼 자 값을 그 대신 원래 했던 값보다 더 낮춰야 겠죠 왜냐면 이 사이에 챔퍼가 일어나기 때문에 값을 이런 식으로 낮춰 주셔야 됩니다 0.3 정도 이렇게 꺼먹게 되는 것은 무시하시구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퍼시백시브에서 음 기능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살펴봐야 됩니다 라이트 자 라이팅 앤 세우더 부분에 자 여기 어디있나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 자 일단 무시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택해제 하시면은 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랜드 셋업에 들어갑니다 랜드 셋업에서 지금 맥스 2017 버전에서는 멘탈 레이가 사라졌습니다 저 랜드 중에서 멘탈 레이가 맥스 R9 버전부터 2016 버전까지는 멘탈 레이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멘탈 레이가 사라졌구요 아트 랜드러 라는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어사인 랜드러 라는 부분 보시죠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프로덱션 부분에 점점점 클릭하면은 멘탈 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아트 랜드러 라는게 별도로 추가되었구요 자 랜드 그냥 기본 스캔라인 랜드를 쓴 랜드 이라는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는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위쪽 부분을 다시 약간 디자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에 바닥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요거는 없는데요 볼까요 이건 그냥 각지게 되어 있죠 자 요거 부분은 아래쪽 부분이 약간 더 굵게 위쪽 보다는 좀 굵게 되어 있구요 요런거 보면은 요렇게 다리가 나타나 있죠 요거는 다리도 만들어 주면 되구요 자 이 위에 보면은 약간 돌출이 되어 있구요 좀 두끼가 좀 있죠 요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폴리그너브에서 위쪽을 선택하시구요 자 여기서부터는 메뉴웨이 없습니다 좀 다르게 할겁니다 우선 면을 돌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익스트루드를 시키셔도 되구요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배별을 시키겠습니다 배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일단 10mm만큼 뽑아져 놓았구요 그러면 아웃라인을 이렇게 주게 되면 바깥쪽으로 빠져 놓게 됩니다 자 한 어 10정도 하죠 10하고 이거는 5정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이라고 약간 이렇게 테이프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구요 다시 익스트루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로 한 30정도 면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 이렇게 뽑아주는거죠 20정도 할까요 자 오케이 누르시구요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면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 놓으구요 앞쪽부분을 조금 더 뽑아낼까요 이때는 익스트루드 하셔도 되구요 또는 그냥 이동툴로 이렇게 면을 뽑아내 버리시면 됩니다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위쪽에도 각이 져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다시 엣지해서 하나의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시 밑에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링과 루프가 있는데 루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식으로 어 루프가 아니죠 링이죠 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링이 맞는데 선택이 안되죠 아 루프가 맞는데 선택이 안되죠 이거는 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두개를 선택하시구요 루프 역시 안되네요 자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자 이걸 챔프 하겠습니다 자 값을 조금 증가시키시구요 한 5mm 할까요 5mm 다음에 어플라이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값을 떨어뜨리시구요 이렇게 한 2.5 절반으로 하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훨씬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거죠 아래쪽에도 하고 싶으시면 하시구요 또는 다리가 있을 경우 다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져서 몇가지 방식이 있죠 자 여기 여기 라이트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user define 스탠다드 라고 되어있죠 원래는 스탠다드 되어있습니다 한번씩 바꿔보시면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죠 dx라는건 다이렉트 x 를 뜻하는 거구요 스탠다드는 표준입니다 하이클리티는 아주 높은 해상도를 뜻하는건데 안좋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퍼뷰 프리셋 이란 부분 클릭하시구요 자 이걸 디폴트 라이트 부분에 2 디폴트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낮죠 자 아래쪽 부분에 역시 박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구요 어 제가 단축키 t 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탑 화면으로 바꿨구요 원래는 Perspective 이 화면이었죠 자 단축키 t 이 상태에서 박스 다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p 를 누르 어 F 를 눌렀습니다 F 는 프론트 화면의 약자입니다 Perspective 는 p 그렇죠 top 은 t 프론트는 f 자 여기 다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50 50 25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런식으로 배치하시구요 다시 f 를 눌러서 프론트 화면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크기 일단 반지름이 20mm 높이 35 그 다음에 세그멘트 한 두개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은 약간 크게 할 수도 있고 위쪽은 좀 작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그멘트 1로 바꾼 다음에 퍼시픽시버 화면으로 바꾸시구요 다리를 만드는데 역시 84 폴리를 적용하시구요 자 폴리건 레벨에서 윗면 선택하시구요 인서트로 면을 안으로 조금 집어넣습니다 살짝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면을 살짝 이렇게 뽑아내면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프론트 화면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다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자 정확하게 배치할때는 얼라이즈를 이용하는게 가장 편리한거구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카피 선택하시고 역시 이렇게 카피 퍼시픽시버 화면에서 보면 요렇게 자 세이드 상태로 다시 바꿔 볼까요 요런 식으로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책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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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